자, 어제 이어서 무덤에서 나와서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애들이 상당히 많이 보이는데요. 좀 찍어놓고 잠입으로 한번 어제처럼 클리어를 해 보도록 할게요. 야, 형! 거기 있으면 안 돼요. 내 자리야. 비기라고! 아, 형! 아, 형! 자꾸 내 자리에게... 아니, 여기 등에 매달리는 것도 되게 웃기다. 진짜 이게 뭐야? 형 얼마나 힘들겠어? 잭, 쌤. 목 흔들흔들 하는 거 봐요. 정말 힘들어가지고 형 죽겠다. 죽어, 진짜야. 자, 여기 하나 더 있죠? 전속에 내려오면 잡아서 없애고 하나하나씩 잠입으로 가봅시다. 으악! 안 찍히네. 어, 걸릴 뻔했어요. 자, 하나하나씩 다 찍어놓고 제가 봤을 때 일로 가는 게 맞습니다. 네. 지금 정면으로 내려가서는 승산이 없고요. 이쪽으로 돌아서 여기로는 못 가잖아. 오! 아, 비겨, 형! 비겨, 형! 비겨, 형! 비겨! 큰일 날 뻔했네. 아, 씨. 저기도 하나 있잖아. 와, 왜 이렇게 많다 애들? 진짜 많다. 끔찍하게 많은데? 하지만 저는 다 잠입으로 깨겠어요. 어! 조심조심. 아, 저기 하나 또 있어. 계속 애들이 나온다. 계속 나와. 저기도 하나 있고.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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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해. 네. 보내고. 자, 이제 일로 올 거야, 한 명. 지금까지 네 명 지금 보냈죠? 지금은 위험해, 안 돼. 안 돼, 안 돼. 아마 쟤를 죽이면 저 뒤엔 놈이 AK를 쌀끼겠지? 지금이야. 자, 여기 하나 또 보내고. 기다립니다. 찬찬히 기다립니다. 시간은 우리의 편이야. 시간은 플레이어의 편. 어, 나딘. 나딘이 그 흑누나죠? 엄청 싸움 잘하는 누나. 자, 이렇게 보내고. 다섯 명째. 자, 여긴 풀숲에 있으면 되겠네요. 지치. 다섯 명째. 불숲에서 하나씩 빼먹으면 될 것 같아. 휴대전지. 참. 참. 정. 참. 참. 조금 애매한데. 여기까지 안 와. 깬. 저. 참. 와 여기도 있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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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당히 많은데 지금 바로 앞에 놈을 잡으면 저 위에 놈이 볼 거예요 안 돼 안 돼 이거 안 돼 위험합니다 아 이거 위를 잡을 수만 있어도 좋은데 아 이거 위에를 잡을 수만 있어도 좋은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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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많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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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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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후우, 이 ㅅㅂ 걸리는줄 알았네 형 비겨버리, 형 비겨봐 형 제발 아휴, 거기 올라가야돼 내가 형 도움을 안주는데? 자 얘는 잡을 수 있을 것 같고 얘를 잡으면 아래 있는 애를 바로 잡을 수 있지 돌자마자 잡으면 저 위에 있는 놈은 턱때문에 아마 안 보일 것 같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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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ually 자 하나씩 하나씩 3명인가 남았어요 이제 10명 정도 됐는데 는 없애고 이제 너 혼자 남았지 너 혼자야 니 친구들 다 죽었어 아이 갑자기 마지막 놈한테 걸렸어 다 됐어! 오케이, 안전해 그럼, 좋았으면 좋았을 것 같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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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 같았다 들어가자 또 막 총질만 하는 것 보다는 이게 낫잖아 뭔가 긴장감이 있고 응, 형이 살아있어요 응, 형이 살아있어요 요우 여기서 일로 점프해서 이쪽으로도 점프를 해서 일로 점프를 하는 것 같죠 이번작이 그래픽이 정말 좋은게 물표현도 장난아니고 수중신이 장난아니에요 policies 에이그리이 원하는 것 같았을 것 같았을 것 같았으로 에이그리이 원하는 거 에이그리이 원하는 것 같았다 에이그리이 원하는 것 같았다 그러면 위치상으로 봤을때 십자가 하나가 안보이는 여기하고 여기하고 여기 사이니까 이쯤 어딘거 같은데 잘하고 있어요 계속 터뜨린다 저거 레이프가 계속 터뜨리고 있어 워! 오... 죽을 줄 알았네 깜짝이야 이씨 일로 와야되는데 아 이 게임 낙사가 좀 저번작보다 많아진거 같기도 하고 저기 봉에 거는거 있네요 그 빙스도 있고 멍크가 구성된다 파트롤러 배드 순찰? 어디? 이 게임은 너너로 와야되는데 다운타임 다운타임 없으렴 두 놈정도야 뭐 그래 하나 이리로 와 이리와 이리와 개미지옥이야 이게 아래쪽에 하나 간 놈이 있는데 저놈은 무시한채 이쪽 위에 놈을 먼저 잡읍시다 지금 시체를 봤죠 아 여기 잡아줄 수가 없네 형이 쟤 올라올텐데 쟤 위에 놈을 먼저 안잡으면 얘 잡다가 걸려요 어 올라와줬어? 그래 고맙게 하 오케이 자 이제 얘가 문젠데 어? 어 형 와 형이 난살렸어 아 고맙습니다 아이씨 야 형이 이걸 야 형도 도움될 때가 있구나 자 여기를 올라가려면 자 여기를 올라가려면 어 형이 도움 도와주는 건 저도 처음 봤어요 맨날 따라다니기만 했는데 네 그래 여긴 협동으로 사다리를 올라가야 되는 구조였다고 갑시다 아 왜 어쩌라고 고맙게 아 여기도 정말 저기다가 걸… 걸라고 어 고맙게 저기다가 걸라고 어 저거다가 걸... 걸라고 어 아, 땡큐 오케이, 가자 이거 지금 보니까 여기 넘어가려면 여기다 건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굴러야 될 것 같은데 오케이 올라가고 이렇게 타는다는 건 게임이니까 지금 이렇게 타는 거죠 실제로는 이렇게 못 타지 그 어떤 대단한 사람이 오더라도 이렇게 못 타죠 자, 이제 어디로 가지? 타마 밑으로 떨어지나 하나 둘 둘 셋 걸고 뛰고 오 미쳤어 얘네들은 진짜 사람이 아니야 헤이! 좌우 좌우 하하하하 하하하하 대박 훌륭하 훌륭하 자, 힘을 지켜 하하하 아직 안 끝났어 그냥 걸고 가라! 어느 쪽입니까? 떨어지면 죽습니다 설마 형 쪽인가? 아 형 쪽인것 같다 형 비교 줘 이쪽으로 올라가서 저기다 꺼는거에요 약간 올라간 뒤에 와리가리 하나 둘 아 안돼 왼쪽으로 꺾었어야 되는데 왼쪽으로 점프를 해야 겠네 좀더 스핀을 줘가지고 오우! 좋은 생각이야 쯧! 아! 어! 불어진다 오! 오! 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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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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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넌 뭐 부수는 데 재능이 있어 형이 동생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 얘가 건드리는 건 다 부서지죠 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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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러질러 그래 아씨 안돼 딴 것 좀 내려줘요 형 어 형 형 조심조심조심 어 뭐 좀 내려줘 우와 어디로 올라가야 돼 일단 올라가보자 잠깐 걸칠 데가 없는데 자 일단 돌려봅시다 아 저쪽이구나 아 형만 저렇게 가고 아니 왜 이렇게 가야 되는지 난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어 어 박비리님 펭가잉 반갑니다 올려줘 올려줘 다왔어 다왔어 동굴 다왔나 동굴 다왔나 어디서 안가야 돼 아 아마 집에 가고 맵은 콩콩? 맵은 콩콩? 넌 5명이요 아 너 지금 맵은 콩콩을 안가고 맵은 콩콩을 안가고 맵은 콩콩을 안가고 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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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가야 돼 와 또 주상전리 또 타야돼 이쯤 되면 뭐 하나 이제 떨어질 때 됐는데 이쯤 되면 뭐 하나 이제 떨어질 때 됐는데 폭파하고 또 난리 났습니다 폭파하고 또 난리 났습니다 폭파하고 또 난리 났습니다 폭파하고 또 난리 났습니다 나비로 미리 찍어놔야지 이거 떨어져도 안죽겠지? 여기는 조금 가기 힘들 거 같은데 애들이 위치가 제가 엄폐할 데가 별로 없어요 하나씩 하나씩 더 잡아봅시다 아이새끼 휘파람 불어서 이렇게 유인하는 그런게 있었으면 참 좋았을텐데 그런게 없네 야야야야 인마 안돼 옆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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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옆에 빨리 가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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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나 저기 어 전송 뒤돌 때가야지 지금이죠 흠 흠 헉 지금 시체 봤어 어 어 누군가 내려온다 또 아 지금 여기 아... 거기 턱이 또 거기 있네 아...씨 짜증나게 야 근데 이거 세이브가 진짜 개념 됐다 어... 말도 안 돼 아... 이게 바로 그 전 죽인 개까지로 세이브가 되는데 근데 죽어도 부담이 없네 어... 잡아주시구요 됐구요 한놈 두놈 남았어 이제 한놈 두놈 남았어 이제 그... 그... 로프 날라차기로 죽이면 될 것 같고 얘는 그냥 오면 잡으면 될 것 같고 아... 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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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 음 쫌 마무리하고 얘는 이 로프로 타가지고 로프로 날라차게 해다 죽이면 될 것 같은데 아니야. 괜히 로프 했다가 뒤질 것 같애. 그냥 죽이겠습니다. 그냥 죽이는 걸로. 가. 클리어, 클리어. 자, 이제 길을 찾아야 됩니다. 어, 치과님. 감사합니다. 자, 이게 왜 이렇게 돼 있을까? 설마 저 아래로 가는 건 아닐 텐데, 그지? 이 아래는 아니고요. 오른쪽에 벽에 올라타는 것도 없고. 어? 스페조띠. 샷건. 올라가는 길을 모르겠어, 아직. 여기 같은데? 어, 여기다. 여기가, 위험한 곳이. 조심해. 하여기 때문에 불쌍하게 된다. 하여기서는 다행이 없었을 때. 하여기서. 아, 이사랄. 이사랄.